이번 시간은 신재생연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실기 합격전략설명회입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합격전략설명회를 합니다. 솔직히 저희 배우락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아마 저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목적은 지금 배우락에서 또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마지막까지 합격을 하셔서 좋은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사심방송입니다. 제 사심을 1000%, 200%, 2000%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빼고요. 우리는 무조건 합격이 목표예요. 합격이. 그리고 지금 이 실기 합격전략을 보시는 이 모든 분들은 어쨌든 필기는 합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합격하셨고 그러면 한 두 가지의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이번에 처음 합격하셨어요. 필기.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실기 시험을 앞두고 두근두근 나 뭐 준비해야 되지? 아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두려움 있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좀 짜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합격률이 높다고 얘기하기도 좀 뭐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완전히 높고 어떤 때는 진짜 욕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두근거리는 거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들 심정 딱 그 시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죄송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 분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실기를 보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그래도 하다가 떨어지면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요. 뭐냐면요. 오기가 생기거든요. 나를 떨궈?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시험 점수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받아본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겠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거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셔서 아마 이 영상을 안 보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 분들도 역시 응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류,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내용 잠깐 볼게요. 어쨌든 우리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고민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문제가 그 문제겠죠. 단지 필기 때는 내가 찍기라도 하겠는데 찍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답형이란. 우리가 필답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가로 넣기. 이걸 우리가 보통 완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물어보면 그냥 답하는 형태. 우리가 이걸 단답형이라고도 보통 지칭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답을 다시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문항수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일반적인 필기 말고 실기에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고요. 시간은 2시간 30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답형, 그날 현장에서 이렇게 답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사탕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입에서 오물오물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한간에 뇌과학자분들, 인지심리학자 이런 분들 말씀은 껌이나 사탕을 물고 하면 뇌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세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되셨죠? 그냥 마음 조금 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시험 볼 땐 무조건 사탕을 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실무입니다. 제가 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때 기획을 하고 그걸로 우리는 설계를 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완공된 상태에서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운영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 목적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볼 거고 그러려면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쪽으로. 결국은 똑같은 거 물어볼 건데 상황을 조금 많이 나눠놓기는 해놨어요. 주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부지 환경조사 기획 단계고요. 설비 용량조사 기획 단계고요. 똑같이 음향분석 설계, 인허가, 사업허가 되셨죠? 그 다음 구조물 설계부터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어레이 설계, 그리고 연계, 토목 설계.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여전히 똑같다. 그 다음에 중공검사, 그리고 환경분석. 환경분석이 우리가 사실 계획 단계에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양해해 주죠. 그렇다고 이게 순서대로 나온다는 법은 없으니까 물어보는 항목은 여전히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20개의 항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러면 필기에서도 물어본 걸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니까 시험 문제 자체도 사실상 보기만 없어진 거지 문제는 똑같다. 되셨죠? 보기만 없어진 거지 문제는 똑같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제 유형을 좀 볼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이요. 그 세 가지 유형의 첫 번째는 너무나도 쉬워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금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개발 행위 대상 중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행위 네 가지를 쓰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쓸 겁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물론 이게 배점이 주어질 거고요. 그 배점에 부분 점수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은요. 땅깎기, 절토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요. 흑삭기, 성토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요. 두 개 쓰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4점이면 2점 다 쓰면 4점, 하나만 맞으면 1점 그렇다고 다섯 개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체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순서대로 해서 네 번째 것까지만 채점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맞는 것대로 부분 점수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의 유형이요. 이걸 우리가 1유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필수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단답형도 저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거나 또는 짧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주력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암기하고 대처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할 내용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 시 모델 한 개의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계산기 막 꺼내가지고 대충 막 맞춰보고 이렇게 하기는 했겠지만 지금 같은 이러한 계산 문제의 유형은 반드시 이렇게 계산 과정을 적고 답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 결국은 62.7kWp라고 하는 단위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여기에 단위가 있어서 나중에 답의 단위를 안 쓰셔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여기에 단위가 없으면 나는 여기에다 단위를 쓰셔야 돼요. 자, 그게 실기 시험에 가장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다 단위가 있답니다. 되셨죠? 자, 이런데 이런 거 계산 문제예요. 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자, 이거 역시 유형 2번으로 해서 필수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요. 자, 이거 세 번째 유형이요. 말 그대로 욕 나오는 문제예요. 제 사심을 전부 담아서 그러면 위원님, 출제위원님, 위원님이 써보시죠. 위원님이 정말 현장에서 이거 쓰실 수 있으실지 물론 쓰실 수 있으니가 내셨겠죠. 자, 그런데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학생들은 또 학생의 본분을 하여서 다른 공부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업무도 하시고요.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사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 아무리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요건을 갖추세요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나요? 자, 신재생에너지개발위원 보급 촉진법 법 자체에 재정 목적 세 가지를 쓰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안전하게? 잘? 이렇게 쓰나요? 단답으로? 이렇게 쓰신다고요? 답이 이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암기 되죠. 이게 암기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하는 제목 너무 과하지 그런데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어서 자, 이런 문제 우리 유형 3이라고 할게요.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원래 제가 패스라고 써놨었어요. 패스. 그냥 우리 패스 하죠.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뭐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무슨 말이 있냐면 자, 의미가 전달되면 된다. 의미가 전달되면 된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채점 기준에서 의미 전달이 확실하면 정답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보면 어떤 걸 의미를 둘 수 있나요? 에너지를 다양화한다.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쓰셔도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여기요. 저는 뭐 이거는 어렵네요. 친환경 전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진 에너지 구조의 변화 추진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맞을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고요. 자, 환경의 보전 자, 국가 경제의 건전 지속적인 발전 국민 복지 증진 저는 생각나면 이거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국민 복지 증진 자, 그럼 이걸 맞게 해줄 것인가 근데 이게 문제가 10점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3점에서 4점 정도밖에 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 쪽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답을 쓰기에 불편하다. 자, 이런 문제는 저는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 3번 이런 문제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암기하셔서 가지고 가시고 자, 아니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우리의 목표는 사실상 딱 봐도 60점이에요. 자, 제가 늘 필기 때도 말씀드리고 솔직히 마음으로 다른 모든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요. 자, 요즘 제가 많이 진솔해져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60점이나 61점이나 99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은 자격증 받는다고요. 자, 그리고 그 자격증에 60점 맞아서 합격했습니다. 100점 맞아서 합격했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농담 삼아서 100점 맞으면 뭐 상장이라도 주든지 택배비라도 안 내준다든지 뭐 그러면 뭐 내가 좀 해볼 만하겠지만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나에게 자격을 인정해 줄 때 이 점 쓰면 충분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공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 그렇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40점. 자, 아까 전에 그렇게 길게 써야 되는 유형 3번 같은 문제 10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아, 뭐 100문제 나오면 10문제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40점 정도 포기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전부 다 14문제, 12문제에 다냐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걸 적극 권해드리고요. 자, 그 중에서도 내가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합격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니까. 자, 시일이 지나고 조금 합격하신 다음에 자, 필기 합격하신 다음에 조금 마음이 상 긴장이 늦춰지실 때 마음이 쫙 하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 자, 우리한테 제일 불리한 게 뭐냐면 억지로 암기했던 거 사라져요. 필기 때 억지로 시험 보기 전날 눈 비비고 가면서 책 보고 해서 그렇게 억지로 했던 것들은 자, 합격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다시 실기 공부 하시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두시고 선택과 집중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이게 합격 전략이에요. 뭐 이거 빼고 뭐 있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그죠?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된다. 100점 아니고요. 자, 100점 맞으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래서 자격증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저는 뭐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제가 영상에 이런 얘기를 안 담아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지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합격 그리고 좋은 아침 맞이하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한 건 반드시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격증을 도전해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점이 참 암울해요. 짜증이 많이 납니다. 자, 이거 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필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기 봐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되실 때 그냥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 기억에 제 기억에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자격증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마치 지금 현재 10년 정도 10년 정도 자격증이 계속 시험을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배출된 인원이 이제 실무에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님으로 또는 현장에 많이들 나아계실 거고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에너지업에서 종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자격증을 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인원수가 계속 증가되는 순간 힘이 힘이 하나하나씩 보태질 겁니다. 아주 예전에 멋있는 영화 중에 한 장면 그렇죠? 폭포는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 자, 그 인원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요구할 거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가 돼서 확실하게 업무가 구분이 되는 순간 자격증은 어려워집니다. 자, 지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따시기 좋은 기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점이 조금 어둡고 침침하지만 그래도 돌파하고 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50년까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계속 증가해 나가야 되고요. 관련된 법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더라도 최종적인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까지. 그래야 대한민국 먹고 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 축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